실격 2행시로 좀 급하게 바꿔봤는데요 한번 만나볼게요 0202님 쇼트트랙 보고 맘 상했어요 올림픽 N행시 할 기분 아니에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어제 다들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제 좀 속상함에 잠 못 이룬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0202님 우리 마음을 너무 대변해 주셨기 때문에 마스크 드립니다 0602님 실 실례지만 에대 격심 짓게 좋고요 정지음님 실 실비보험 드러났으면 나랑 격 격투기 한 판 하자 열받는다 보내주셨어요 뭔가 메시지는 좋았는데 좀 너무 길었다 실격 정지음씨 오늘은 실격으로 드리겠습니다 7264님 실 실탄장전 격 격발 하셨는데 아 이게 좀 뭔가 너무 폭력적이었다 실격 7264님 실격 7415님 실 실망스러운 베이징올림픽 격 격조 높았던 평창올림픽 이건 또 이거는 좀 마스크 드리고 갈까요 마스크 드립니다 6847님 실 실패는 성공의 격 격머니 좋네 6847님 드립니다 1736님 실 실력과 격 격의 차이 오 이게 좀 품이 있으신 분이네요 느낌있게 또 이행실 1736님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만 수투리면 다 실격을 드릴 거예요 776님 실 실하냐 격 격하게 킹받네 보내셨고 너무 자기 또 뭔가 기분을 앞세우신 건 실격 농담입니다 7766님 드립니다 이준호님 그래요 저는 사실 이런 메시지를 기다렸어요 이준호님 실 실망하지 말고 격 격파해버리자고요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래도 초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선수들이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속상하다 그만해라 이런 댓글들도 어제 보니까 많이 있던데 준비를 또 선수들은 많이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경기들은 또 저는 사실 최선을 다하고 왜 선수 인생에서 올림픽을 몇 번 경험해볼 수 없기 때문에 꼭 또 끝까지 저는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이준호씨 문자 좋았습니다 마스크 드립니다 1923님 실 실망하지마 격 격이 다르잖아 보내주셨습니다 드립니다 이현정씨 문자도 저는 사실 이 시점에 굉장히 의미있다고 봐요 이 시의성도 있고 실 실버스타스텔론 격 격리중리로 사실과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버스타스텔론씨의 어떤 그 지인들이 계시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저희가 재미로 한 거니까 격리중 이현정씨 드립니다 6586님 문자도 저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실 실내화 격구르신 안내 드립니다 이렇게 가볍게 우리가 좀 웃으면서 화를 가라앉혀야 됩니다 8867님 실 실밥비저 나왔어 격 격대랑이에 드립니다 4865님 실 실은데 실은데 격 격하게 투월킹 출 건데 실격 7885님 실 실어오심 격 격하게 아 좋았어요 7885님 드립니다 2982님 실 실패가 아닙니다 격 격하게 격려와 응원을 네 이 문자 마지막으로 마스크 드리면서 다음 시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